대전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연계를 위한 교차역으로 용두환승역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용두환승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갑니다. 대전 중구 용두동 계룡육교 1원에 건설될 예정인 용두환승역은 현재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충남 계룡역에서 신탄진역을 연결해 충청권 광역철도와 X축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됩니다. 용두환승역이 들어서면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바로 연결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효율이 극대화되고 역세권 주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